1팀 1팀 1팀? 2팀? 2, 3팀 저 차 끌고 바로 튀는 애들은 뭐지 도대체 난 여기서 차 끌고 지금 갔어 저기 어디야 유적지 이쪽으로 다시야 탈취해서 오래 살고 싶은가 보지 그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는데 의미하다 혼자 내려갖고 이렇게 가면은 뭐지 다른 애들은 그렇게 기입한 듯이 뭐야 이거 밀베야 또 밀베야 아 자기장 자기장 너무한다 이건 무조건 밀베네 그냥 뭐 밀베야 뭐 밀베를 가자 그냥 뭐 어디 갈 데가 없어 밀베 말고 어디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못 봤어 저는 본 것 같아요 눈 멀췄어요 애틋한 눈빛으로 잼구팔 여기 털림 아하 여기 왜 쐈어 띕니다 뛰어 어디서 왔다 가운데 여기 집에서 딱딱이 하고 있네 집에서 딱딱이 하고 있네 집에서 더 아냐 어디에 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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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야 루시야 너 거기 등지고 못 얘기하면 어떡하니 저 이제 도착했는데요 나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라고 거기서 째려보고 있어 네 옆집 Ин댄 어디에 가해 하냐 아냐 아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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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이동해서 넘어온다. 담벼락에 파란집 2층 집자리. 아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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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뇨. 아뇨. 띠. 아뇨. 나 안 움직였어요 밖에도 하나 있고 2층 담벼락에도 하나 있는군 넘어가는 놈이 컷 어? 아하 어디?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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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앞에 죽어 역자들 거기 그 뒤에 있었다 지금 들어간거 몰라 사막 어디서 이게 어딜 그냥 달려오고 있어 야 가자 밀베 졸라 멀다 파밍은 안 됐지만 가자 그냥 차골 다시에 있었나? 누드 수식 아 초벌 먹고 싶다 아 차 없다 라면 같이 맛있는 게 없긴 하죠 응 그거 맞아 나 술 잘 안 먹는데 뱃살이 잘 안 빠져 아닌가 하긴 술 잘 안 먹고 6kg 빠지긴 했어 너 요새 계속 술 먹었네 저요? 야 옛날같이 많이 먹은 건 아니에요 난 술 먹으면 좋겠어 아 근데 술만 먹어도 먹기만 하면 빠질 때도 있긴 하던데 루시아 박태환 메타 가자 이쪽으로 오너라 야 여기 집에 있으려나? 너 회복템 넉넉하니? 4,2,3 겁나 많네? 하나씩만 다 내놓을래? 싫은데 나 한밤을 맞췄는데 너 지금 몇대를 맞춘거야? 너 몇대를 맞춘거야? 뭐야? 어쭈? 수류탄 깐다? 젖은 마보게 진짜 큰일 났는데 진짜 큰일 났는데 엠벅이 야 너 뭐 이렇게 무식하게 내려와 나 물인 줄 알았어 박태환이다 밀벨을 갔어야 했나 아 이심하다 자기자 나 왜 멈춰? 나 왜 멈춰? 나 왜 멈춰?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무시야 해안가 최단 거리로 그냥 달라붙어야겠다 무시야 잠수 보트 온다 둘밖에 없네 아 상륙한다 쟤네 어? 안하네? 갈려 앞에 해우소까지 문 닫는 것 봐 너 거기 있어 간다 잘했어 잘했어 안하네 안하고 안하네 Oops 다가가 아 자기장 어디까지 좁혀지려나 아 윌리에는 소리나고 루시야 5탄 몇 발 있냐 60발 60발? 야 심각하다 야 75발 다해서 개멀다 아 씨 야 비켜 와 가능성이 있나 아 뒤쪽이 우아지 탈 걸 그랬나 어떻게 할까요 이거? 우리 그냥 자살해야 되나? 살수 있으면 살아 넌 멀어 버텨 버텨 언제부터 아 통국다리 아직까지 안해 헤엉 휙 스 스 푸 음 와 진짜 자기장 극단적이다 우측에 찻소리 뭐하지 밀별로 들어가네 우측에 찻소리 어허 통곡하던 애들 철수하고 우측에 멈추면 죽는다 너무 멀다 먹었겠지? 어 안 먹었네 배율도 없는데 어 있어? 어 갖고 있어 어 차소를데 응 오우 카카오팔이야? 응 카카오팔 애링사람 어 얘 팔베있다 가자 루씨 어 칠탄이 없네 우리 칠탄이 있니 혹시? 칠탄이요? 어 그건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아니야 여기 있는데 내가 모르고 탄을 안 빼왔어 고고고고고고 다음 자기장도 멀다 나 30발 남았는데 이제 어 줄게 내가 이거 먹고 줄게 일단 33발 먼저 갖고 뛰자 아 왼쪽에서 엄청 쏘네 아 왼쪽에서 엄청 쏘네 아 왼쪽에 뛰는 애들 봐 아 왼쪽에서 fortunate 아 위랑 아래랑 다 있어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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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쪽이 낫지 잘 아름다운 루시아 이쪽으로 아 그건 아는데 먼저 볼라고 딱 앱이 있겠습니다 루시아 기자 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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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정도 같이 1분이면 충분해 왼쪽에서 소음기 애들만 처리하면 돼 내려오는 애들 난 먼저 킬게 딱 앱이 100% 있다 이거 귀 조심 있다 왼쪽에 루시아 왼쪽 오른쪽 오른쪽 루시는 들어가고 루시는 들어가고 내 템 먹고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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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걸쳐서 스톱 돌 스톱 밑에 봐주고 밑에 없나 있나 보고 돌 틈 없으면 다시 건너 더 집에 있네 언덕에도 있다 파우팔 언덕 다운드 루시아 더 들어가 거기서 이제 오는 애들 때려봐야 돼 뒤에는 없으니까 뒤에 오는 애들 흠 저기 집에 베란다 양이 어 베란다 앞에랑 싸울 때까지 냅둬 그냥 네 뭐 최대한 줄 해야지 두두두두두두두 저기 최소 2명 있고 총 보이네요 업기로 했는데 야씨 집씨 나무 조심 루시 앞에 보이는 나무 조심 보급도 떨어져 있네요 그림을 잘 보고 댕겨라 위로 살짝 올라갔어 아 못 올라가나 여기? 허쉣 너 떨어지면 안 된다 루시 내려오지 말아봐 내가 올라갈게 너 다시 뺏게 아니 아니 넌 가만있고 너는 왼쪽 봐 왼쪽 봐 왼쪽 누워서 루시야 누워봐 엎드리라고 엎드리라고 내가 손 없다고 어 그러니까 누울 수 있는 데서 누울 아 여기서? 대기 거기 쳐다보고 좀만 더 이파로로 어 앞에 있네 이파로 쳐다보고 계속 거기 쳐다봐 더 들어가야돼 더 좀 걸쳐있다 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내 쪽으로 와 내 쪽으로 그렇지 여기가 엉금엉금 엉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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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들 싸우라고 웃고 우선 집에 있는 애들은 알았으니까 걔넨 뭐 에미사 사운드 너 왼쪽에서 올거야 루시 왼쪽에서 올거야 안 죽었다며 안 죽었다며 쏘는거 보니깐 아직 살았나봐 앞에 봐주고 저 언덕에 있는 애들이 살았네 언덕에 있는 애들이 집 앞에 붙었나본데 어 집에 있는 애들은 다운하나봐 둘 둘 이재이 이재이 저거 뭐냐 띄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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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금 엉금 둘 둘 둘 이거 담벼락에 붙어있다가 저기 뛰어가는 애들 잡아도 되는데 그러기엔 힘들겠지 그렇겠죠 저기 하나 뛴다 저기 있어 언덕배기에 저기 있어 야 나무 옆에 우리도 자기장 다 여기야 자기장이야 응 양각 벌려서 잡아보자 잠깐만요 꼭 던질 수 있는 거 다 던져 그냥 다 던졌어 루시 왼쪽으로 돌아보자 왼쪽으로 돌아줘 루시 왼쪽으로 돌아 내가 오른쪽으로 돌게 천천히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